양손을 걸고서 그 사람을 끝까지 쥐어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. 뭐 그 사람이 나를 초딩으로 알아보는 뭐 그렇게 알아보듯 아직으로 알아보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. 음 일단은 아 일단은 내가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고 아 아무튼 간에 내가 죽어서라도 지옥 끝까지 쫓아가는 건 분명한 말이고 난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까 난 내 목숨을 위태로짓는 하더라도 난 절대로 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며 분명히 내 유튜브에 누군가 날 노려보고 있어 하지만 그런 건 나는 신경 안 돼 얼마 전에 댓글 댓글 사건도 있었지 얼마 전에 댓글 사건도 나는 너희들 같이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야 돈도 없고 그건 알아 그건 알겠다고 아 그건 알겠는데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뜬가에 난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주먹을 걸고 말한다 이 주먹 내가 늙어서 죽을지 어떻게 적을지 난 미래를 모르겠다 그러고 말한다 이 주먹을 걸까 Lord of the work